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노총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이들은 단지 노동자를 앞세운 정치단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특히 이번 정권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 정권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세머리를 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고 또 이번 정권 들어서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세를 엄청나게 불리면서 제1노총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의 우군인 민노총이 국가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자신들만의 이득을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번 정권에게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말에 조합원 1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사회 혼란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상향의 폭로가 나오면서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스 전투기 F-35A 반대활동 청주운동가들 역시도 노동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확인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최대 세력 중의 하나인 민노총에도 북한의 입김이 닿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폭로를 한 것은 김준용 국민 노동조합 사무총장으로서 그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성향을 이번에 폭로했고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지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김준용씨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의 전신이었던 전노엽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민노총 출범의 3파 역할을 한 인사로서 누구보다도 민노총의 생리라든가 지도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민노총은 올해 10월 말에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 이를 두고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면서 기간산업과 주택 50%의 구규와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민노총은 이를 5대 핵심 의제라고 부르는데 이를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 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준용 국민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진짜로 어이가 없다면서 민노총의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했고 조합원의 권리라든가 근로조건에 향상하고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총파업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김씨는 현대차 조합원들은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재벌 해체라든가 국방비의 삭감, 한미동맹 해체 같은 민노총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씨는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에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로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지난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와 같은 이력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양 위원장 측에서는 경기 동부연합은 현재 없는 조직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 요구는 민노총 전체의 공동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씨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는 2006년에 노동자로 맞아서 민노총 통일위원장으로 방북을 했을 당시에 혁명 열사릉에 참배까지 한 사람이라고 문제를 삼았으며 혁명 열사릉은 김일성 일가와 혁명 일세들이 묻혀있는 곳으로써 우리 정부가 방북 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는 언론에서 혁명 열사릉이 항일투쟁을 했던 사람을 기리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참관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고 북측의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한 적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김준용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수혜자라고 지적을 했고 강자가 된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 행사를 하면서 각종 이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압박이라든가 따돌림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모순을 지적을 했고 지금 민노총은 전태의 정신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은 사라지고 인형과 횡포만이 남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민노총이 대변하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민노총이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이 299만원 정도인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한 현대차 평균 연봉이 9500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0만원을 더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알바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을 해도 1800을 못 버는데 누가 사회적인 약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40% 이상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15시간의 미만 단기 알바를 전전하는 불가축 천민들만 늘었다면서 정체불명의 공익위원들이 임금을 결정을 하고 아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구조까지도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기업이 있어야지 노동자하고 노조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노조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면 안되느냐고 지적을 했고 이어서 선거 때마다 노조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 노조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범죄라면서 노조가 무조건 약자이던 시제는 끝났고 미국처럼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자신의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김준형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지적들은 틀린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며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민노총의 현 주소는 처우 개선을 넘어서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좌파 정권은 절대로 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 관련 시민단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공생관계이며 이들 정권에서는 이들의 노동개혁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고 항상 이들의 요구에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현재 민노총을 비롯해가지고 거대 노동단체들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김준형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휘둘러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로 뒤집어서까지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가면은 파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을 해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을 하면서 투쟁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지 민노총이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과 정부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좌파 정권에서는 이들하고 공생관계 그리고 이들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노동단체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역시나 이들의 패약지를 맞고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은 정권교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